끌어오세요 재생가수님 누나가 여기에 요양원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물레방아 그녀 물레방아 그녀입니다 아 진짜 이 피리는 이름도 잘 지어 아 고기봐 근데 여기 어르신들 진짜 좋다 아 소나무 저거 한 돈 돈 천만 줬겠는데 소나무 아 이거? 응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입구에 안 봐봐 응 입구를 멋지게 해놨네 응 자 물레방아 그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요양원에 온 여인치고는 너무 젊지 않나요? 어서와요 예 네 경우씨도 왔어? 네 따라왔어? 네 응 오늘 온샷을 잡습니다 저렇게 예 또 부대길 끝낸답니다 예 부대길을 걸을게 옆에 옆에 어르신들 둘레길 예 와 아 저 뒤에 저게 못 쉬구나 예 내일 되마 지금 가고 있는 여 물레방아 그녀는 내일 되마 이거 다 까먹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오늘 돌아온 겁니다 하하하하 나 이거 다 눕는데 하하하하 다 눕어버린데 하하하하 아 여기 참 이게 어르신들 둘레길 내놓고 네 참 잘해놨다 네 네 3분 카테께 이제 인사하세요 예 누나께 예 소나무 예 이제 소나무 그녀로 받겠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피디하고 여기서 봉사 잘하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